독사부 tv 인데 야 이름이 독사부의 독사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됐어요 동영상이 4개 밖에 없고 현재 구독자 112명이네요 자 여러분 독사부 tv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바로 최철한 구단이 바둑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뭐 잠깐씩 보는건 괜찮겠죠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사부가 되어드리기 위해 독사부 tv를 개설했다 요게 이제 4일전이네요 현존 최강의 바둑 유튜브 채널 그쵸 맞죠 맞죠 구독자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성장해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자막도 넣었어 제가 공부하면서 만들 예정이라 오히려 공부장은 더 늘거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 성적에 대해서 걱정 안해도 된다 에 화이팅 이야 최철한 구단 바둑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관심과 사랑해 보답하고자 자막을 넣으니까 좋다 저도 자막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자막 넣는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아 근데 저도 좀 넣어봐야겠다 아 좀 갑자기 부끄럽네요 저는 4년동안 자막을 넣어본적이 없는데 우리 최철한 구단은 만들자마자 자막을 만들었어요 아 부끄럽습니다 음악도 만들고 저기 가장 최근 채널 최근 영상이거든요 그 21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바로 그거에요 그거 신진서와 한상조의 그 1선 기가 막힌 묘수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와 저도 이제 아까 봤거든요 방금 사활 공부를 해오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사활의 기본 야 음악 이런것도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저는 4년동안 아직도 전 이런거 없거든요 야 잘 만들었다 어 이 춤추는 최철한 춤추는거에요 지금 최철한 구단 야 독사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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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게 일단 지금 검색이 잘 안되는데 야 그래도 진짜 빠릅니다 예 제가 처음에 그 채널 바둑채널 만들었을때라고 생각하면은 비교가 안되는거 같아요 어 저 그리고 제가 영상 오늘 그 최철한 구단 4개 영상 다 봤는데 야 최철한 구단이 말 잘하던데요 예 평소에 이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 막 특수효과까지 넣었어요 아 누구야 이거 이거 최철한 구단이 했진 않았을거 같고 누가 도와주나본데요 우리 윤지이프로 우리 그 최철한 구단의 부인이죠 윤지이프로가 도와주는건가 여기도 애가 둘이라서 예 쉽지 않을텐데 장수영 바둑 이라고 딱 돼있죠 예 요렇게 돼서 여기 보면은 4개 아니 4개가 아니고 좀 몇개 있구나 예 지금 현재 구독자가 73명 예 동영상 7개 예 올라와 있고 가입일이 4월 22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됐습니다 예 저도 이거 얼마전에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스트리밍만 주로 있으시더라구요 여기 보면은 가장 최근이 변상일 스미래 예 요렇게 라이브 방송을 그냥 하시더라구요 장수영 사부님께서 장수영 사부님이 70이 넘으셨죠 52년생이실거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지금 구독자 8천명에서 가장 최근 영상 예 최정의 신의 시절 1년전 아니 백홍석구단 이게 지금 아니 아니 여러분의 기력을 100% 책임지는 백홍석구단 왜 책임을 안 지고 가요 여기 세계대 우승자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고품격 바둑 채널 에 100% 바둑 최근 영상 1년전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카메라를 쳐다보지 말래요 이렇게 이거 하지 말래 이거 아이컨택 하지 말라는 거잖아 예 부담스럽대요 아 아 아 나 진짜 나 이게 이게 조금 마상을 입었어 다른거는 모르겠는데 다른건 다 괜찮아 뭐 이거보다 다른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예 근데 이거 좀 이거 좀 마상 입었어 솔직히 예 아 아니 카메라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아 저 라식 한거에요 라식 라식해가지고 된거고 바둑 유튜버 중에 유일 유일하대요 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보나 아니 그럼 이게 모니터만 보고에요? 아 아니 이게 제가 왜그러냐면 약간 습관이에요 저도 이거 안보는게 편하죠 근데 방송은요 제가 방송을 해버릇해서 우리 백홍서프로도 방송하니까 알겠지만 방송할 때 카메라를 한번씩 봐야돼요 이렇게 뭐 강좌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앞에만 보고 얘기하면은 엄청 답답해요 이렇게 하다가 예 이렇게 아이컨택 한번 하고 이거 하는겁니다 원래 해야돼 방송인들은 몸에 배어있어요 그게 근데 엄청 부담스러웠대요 예 어 그래도 댓글이 하나 있네요 바둑에선 유일하지 다른 곳에서는 평범함 부담스럽지 않다는거죠 예 아 나 진짜 이거 이거 솔직히 좀 마상에 입었어요 솔직히 인정 예 예 요거는 음 성공하셨어요 우리 박엘러님께서 성공하셨어 마상을 주는거를 예 원하셨다면 이건 성공했습니다 예 어 이게 아직도 뜨네 연관검색으로 예 슈카월드 아 요거는 이제 제가 라이브한거죠 라이브 제가 처음에 출연한거 그래가지고 예 이때 많이 와주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예 요거 엄청 빡봐도 긴장했죠 예 이 라이브 시작했을때입니다 이때 긴장 많이 했어요 긴장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아 이때 아 좀 좀 더 좀 더 잘 털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구요 이런게 와 194만에 보세요 이거 아 이거 프로연우다 프로연우가 이걸 기가 막히게 잘 뽑아요 결승전 중에 담배 내가 피기 대 꿀잠자기 아 이런거 와 이게 지금 조회수가 아까 뭐였죠 조회수가 194만에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영상 이거 어디서 아무튼 재밌죠 담배 피는거 보이세요 와 앞에 그냥 있는데 미성년자랑 봐줬던데 담배 핍니다 그냥 여기 194만에 조용히 이창하고 있던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창호야 언제까지 잘거니 재밌네 와 이거 재밌네 안재밌 이거 이거 194만에 나오겠네요 진짜 아 그렇죠 옛날에 저기 담배 폈어요 담배 폈습니다 그냥 조원연구단이 바둑두는 날에는 그 한국기원 기전팀 직원분들이 장미를 피거든요 담배 장미 지금도 저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긴 담배 있어요 그걸 옆에다가 한 4갑 정도 갖다 놔요 네 갖다 놓습니다 진짜 옛날 시절이죠 90년대 예 90년대 얘기입니다 이게 현역 바둑 원장님들이에요 세 분 원장님 세 분이서 각자 그 채널도 있고 또 이렇게 공통적인 시운바둑 채널도 있고 이분이 그 바둑 강자 사활 문제 강자 여기 거의 뭐 그거죠 원조 원조 예 진짜 장난 아니게 조회수 나왔다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아닌데 조회수 보시면 엄청나요 이거 봐요 50만 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예 이분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예 이제 최근에는 워낙 그 비슷한 비슷한 비슷비슷한 채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전만큼 조회수가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로성 게임처럼 된 거예요 이게 바둑 파이는 안 넓어지고 계속해서 그 유튜버들은 유입되니까 갈수록 이제 예전만 못하죠 다들 예 이젠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아 여기도 나왔네 꽉잡아 윤기라고 이제 곽윤기 쇼트트랙 그 선수였잖아요 이 선수 채널에 구독자 97만명인데 여기 오유진 김채영 선수가 출연해서 예 이거 바둑 암기하는 거 본인이 즉석에서 바둑을 두고 오유진하고 김채영 선수가 바둑을 두고 이걸 외우는 거예요 바로 예 그거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뭐 하나 빼고 거의 다 맞춰요 백한 몇 수까지 지금 오유진 선수가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162수를 완벽하게 외울 수 있을까 이게 일반인들이 제일 궁금 되게 신기한 게 이거잖아요 둠바둑을 바로 복귀하는 거 대단하죠 예 이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이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프로들은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이거를 컨텐츠로 하더라고요 아 이거 이게 제일 궁금해하세요 일반인들이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바둑 캐쳐 아 바둑 캐쳐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서건우 프로 근데 여기는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 예 원래 프로건우였다가 뭐 하여튼 이름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좋진 않은데 예 하여튼 바둑 캐쳐 우리 서건우 프로가 하는 저기 채널인데 여기도 여러분들 어 되게 강자 여기 강자 특징이거든요 바둑 강자 예 발음이 안 되네 되게 잘 가르쳐요 내용은 되게 좋아요 예 바둑 강자 구산바둑 알죠 구산바둑 알죠 예 구산바둑 자 여러분 서건우 프로가 강자 전용 채널이거든요 바둑 캐쳐 바둑 늘고 싶은 분들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도 예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되게 내용이 좋아요 강자 바둑 강자 보고 싶은 분들은 바둑 캐쳐 좋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예 전쟁 전쟁이에요 최철한 구단의 유튜브 채널 독사부TV 많이 어? 아직도 안 가셨네 아직도 안 가셨어요 예 어우 구독자 243명 와 최철한 구단 예 언제 저 보면 커피 한 잔 사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 택